야 이거 아무리 B급 영화라지만 너무 뻔하지 않냐? 인정. 봐라. 저거 분명 위에서 튀어나온다. 거봐 내 말 맞지. 크크. 크크크크크. 진짜 뻔하다 뻔해. 적이 들어가면 100% 죽을 텐데. 그러게. 저런 캐릭터들 보면 참 한심하게 느껴지는 건 나만 그러냐? 뻔한 건 둘째치고 그냥 답답함. 그냥 영화니까 그러려니 해야지. 헐. 진짜 죽은 거야? 오잉. 기껏 살아남았나 했는데. 불쌍해 유유. 그러게. 엄청 고생해서 살아남았나 했는데. 결국은 죽네. 뭐이? 아 하지 말라고. 뭐? 아 진짜 놀래니까 하지 말라고. 그러니까 누가 우리 사이에 앉으라고 했냐? 크크. 그러니까 말이야. 크크. 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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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. 너는 저게 무섭냐? 아니. 저렇게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뭐야? 조금은 무섭나 보지. 크크. 뭔 소리야. 시시에서 하픔만 나오는구만. 영화 생각보다 별로 무섭지 않던데. 어. 너도? 좀 징그럽긴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. 오늘은 불 켜고 자야지. 오늘은 불 켜고 자야지. 오늘은 불 켜고 자야지.